... ...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딸들과 2박 3일 순천 여행 나왔습니다 순천의 맛집 순천의 맛집 전역들에서 딸들과 함께 고막정식과 모기정식으로 오찬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여행 시작하십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마워 딸들 고마워 시간 내줘서 시간 내줘서 고마워 우리 딸들 순천이 맞으니까 꼬박을 먹어야지 왕꼬마 왕꼬마 여보 우와 네 오늘은 산매마을 왔습니다 홍매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피는 마을입니다 한번 구경해보시죠 순천에 있대요 네 네 네 홍매아가 피었어요 하하하하 이게 어린건가? 아니요 어린거야 날린거 같아 빡긋 빵긋 하하하하 좋아요 빵긋 힘내안서 1인형 아니야? 1인형 아니야? 1인형 같아요? 컨셉이다 이것도 현적이야 여기가? 네네 1인형 아니야? 얼었다가 죽었어 날렸어 보면 알잖아 우회자 개족산실 있습니다 어? 여깄네요 우주 Mason 유행 우리 숙소 왔습니다 숙소 3인형 2인형 3인형 2인형 3인형 2인형 2인형 저 아닌가? 이 레시피는 진짜 많다 용기와 단백을 키워도 되고 용기와 단백을 키워도 되고 다같이 어떻게 돼? 나도 짠 뮤직비디오 안녕 거 microscop Are you going out here Foods of a cat danyes 오오까남 힘들어요 힘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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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나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커피 마켓도 뜨거운 맛을 먹는 건 이게 괜찮은데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짠